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이동 및 지역정리, 토지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토지이동이라는 개념은 용어정에 나왔듯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겠죠. 지적에서 특이한 겁니다. 자 첫째 토지이동에 관련돼서 토지이동이란 항상 이렇게 했죠. 토지의 표시. 토지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자 소재, 지번이나 지목 이것은 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지적측량 절차가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 지적측량 절차가 연결됐다. 이 토지 표시를, 이 토지 표시를 이것을 자 새로이 정한다. 변경하는 거. 말수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대표로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하거나 변경한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등록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특수한 이동 사유 중에서 축척변경이라든가 등록상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한 경우가 다 포함되겠고요. 등록, 말수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서 등록을 말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의 기본 개념, 토지 표시를 따라서 토지 표시 6가지가 아닌 개별 공시지가 라든가, 토지 등급과 관련된 거라든가,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토지 등이 될 수 없다는 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표시 6가지, 이것을 새로 예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수하는 것, 이게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등급이나 개별 공시가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것이 298페이지의 토지 등의 의의에서 양가로 2번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계, 좌표, 면적, 지적 측량을 하고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 측량 검사를 해서 정확성이 인정될 때, 이때 등록해 주는 것이고 소재, 지번, 지목. 이 지목은 현지에 나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측량과 지적 측량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종류가, 이 종류는 강학상 이동 사유라고 하죠. 이동 사유, 일반적 이동 사유가 있고 특수한 이동 사유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일반 종사유는 신청 의무와 연결이 돼 있다. 특수한 종사유는 의무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이동 사유가 6가지가 있고 특수한 이동 사유 3가지 정도 정리해 줄 것입니다. 물론 개념상 토지 이동 사유 속에는 특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표시, 명칭 변경이라든가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 이동에 들어가죠. 왜? 소재, 지번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일반적 이동 사유 6가지 정리해 줄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수, 이 6가지를 볼 것이고 특수한 이동 사유에 대해서는 축적 변경이라든가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에 특례 문제, 이런 정도를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동 사유 의무가 주어졌다. 이 부분 특히 주의하시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이동 사유,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공통 사유와 특징들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 말수. 이 6가지 중에서 신규 등록은 없던 토지에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느냐. 자, 공유 수면, 바다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다를 막는 걸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합니다. 공유 수면을 막아서 이제 없던 토지가 처음으로 생긴 거. 이때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찾았을 땐 등록할 수 있겠지만, 등록 누락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전환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임야 대장, 임야 대장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라고 하죠. 방향이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목 변경은 등록된 제목을 바꾸어서 등록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등록하는 걸 우리가 지목 변경. 등록 말수는 등록된 토지가 바다. 바다로 됐을 때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다는 겁니다. 하천 부지가 되면 지목 변경하지만 바다로 포락이 됐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님으로 없애는 것.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일반적 이동사회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가 주어질 때 뭐냐. 신규 등록 사유가 생기면 이건 60인에 신청해야 됩니다. 60인에 등록 지원도 역시 60인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할 합병은 주의할 게 토지를 나누거나 합치는 건 의무라고 하면 피곤하겠죠. 예를 들어 토지를 가진 사람 분할 의무가 했다면 죽을 때까지 아니면 계속 자르고 있으라는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의무 신청인데. 원칙은 분할 의무 신청인데.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주어진다. 있으면 60인에. 이걸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합병도 예외. 원칙은 의무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주어진다. 의무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60인에 신청이다. 그 다음 지목변경 이건 의무가 있습니다. 60인에 신청해야 됩니다. 등록 말소. 이건 바다로서 말소하는 것으로서 나머지는 다 소유자한테 유리한 것들이에요. 바다로서 토지가 생겼다든가 토지대장 등록지로 토지 이용가치가 증가됐다든가 분할 합병 가치 토지가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목변경. 28가지 지목 중에서 토 이용가치가 높은 쪽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 이런 것을 대로 변경. 이런 것들은 다 토지 이용가치가 증가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등록 말소는 자기 땅이 바다로 들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소유자한테 굉장히 가혹하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소유자한테 60일 아니라 9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즉 나머지 의무 기간이 나올 때 다 60일 주어지지만 등록 말소만큼은 90일 이내. 바다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상도 안 해줍니다. 국가가 이걸 책임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가혹하죠. 그래서 60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달 동안 마음 좀 달래야 되기 때문에 90일 이내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측량 여부가 나오면 아까 경계좌표 면적을 정할 땐 측량한다 했죠. 그래서 신규 등록.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그럼 경계좌표 면적으로 알려면 반드시 재봐야 알겠죠. 지적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 그다음에 등록 전환도 역시 새롭게 임해대왕 등록지에서 토지대왕 등록지로 바뀌면 지적도를 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적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분할. 역시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은 절대로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병에 특히 주의할 것은 두 필지 이상 한 필지로 합하에 등록하다 보니까 이것은 경계좌표 면적도 새로 결정을 하는데 왜 측량하지 않느냐. 경계좌표 면적은 기준에 필요 없는 부분은 말수에서 결정하면 되고 경계좌표는 말수시키면 되고 면적이라는 것은 합병 전 각 필지 명절을 합산하기 때문에 측량, 지적 측량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에서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경계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그다음에 좌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말수에서 결정했으며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 처리했더라. 그다음에 지목변경 이것은 여기 소재, 지번, 지목처럼 이것은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조사만 하기 때문에 이건 원래부터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 말수, 바다로 들어갔을 때라 했죠. 하천 부지가 되면 이것은 지목변경만 하기 때문에 이건 등록, 말수 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등록, 말수 할 때 한 필지 전부가 들어가면 등록, 말수, 측량 필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침식자유라든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있다면 토지 일부가 받아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부를 전질해서 일부, 일부가 받아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적측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측량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합병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합병 하면 무조건 지적측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각 토지이동사유부 특징 중에서 먼저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적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다. 그럼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했죠. 문제는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 지적공부의 즉 토지 대장, 임야대장, 이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할 때 소유자는 권리관계임으로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시는 이 등기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특징이 소유자, 이 소유자는 소관청에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해준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할 때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돼. 소유권 증명서를. 이게 뭐냐? 우리 공유심을 바다를 막았을 때 매립면을 받아서 매립공사를 끝나면 그것은 소유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공유심을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준공검사 준공을 받으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등기 없이 취득했지만 신규 등록, 이건 토지 이동이니까 지적금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등기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자를 소관청이 조사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명서를 뭐냐?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라든가 또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증명된 서류라든가 이런 소유권 증명서를 내주면 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 등록한다는 것이고 신규 등록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여기서 모든 토지 이동의 경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금을 정리하고 나서 반드시 이원적 공시방법에 의해서 대장과 등기부 간의 토지 표시의 일치를 위해 등기 촉탁 절차가 의무로 따라오는데 신규 등록은 일치시킬 등기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마다 출제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하면 항상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이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299페이지 신규 등록. 그래서 보시면 등록 대상 토지 중에 등록되지 않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지 같은 거 없던 토지가 생겼죠. 이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해서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 60일 의무는 다 따라오고 60일 의무가 있으면 60일이지만 등록 말수만 소유자가 굉장히 불리한 처분이죠. 땅이 없어진 거니까 이거는 한 달 동안 마음을 달래기 때문에 90일 나머지는 다 60일이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시고 또 특징이 나머지는 사유 발생이지만 등록 말수는 소관천호부터 말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산일이. 왜 그러냐. 토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이 무슨 지각변동이 하루아침에 땅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침식작용이나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해서 해안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땅이 없어있는지 구별할 수 없죠. 하루에 모래 하나씩 바다로 들어갔다고 백 년간 들어가면 그게 조금 없어지겠죠. 이런 오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인식할 수 없겠죠. 소관천이 항공사진이나 위성 관측을 통해서 해안선이 안 맞을 때는 이런 지적금에 등록된 토지 표시와 차이가 생기니까 소유자한테 말수 신청하도록 통지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한 일이 나머지는 발생이지만 이것은 말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기사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나와있던 신규모 첨부서류라는 것은 소유권 증명서를 내라. 소유권 증명서류. 이게 바로 법원 확정 판결서라든가 이건 등록 누락된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구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 자신한테 있다는 판결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유수원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라든가 도시개입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국가재산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 등을 다 새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및 정리 방법 중에서 거기에 4번에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중에 지적 측량 성과도 이것은 뭐냐면 측량은 실시했다. 근데 측량 성과도는 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성과도 원본을 지적 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관청 확인하면 끝나지 이걸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첨부 규정이 삭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이제 한번 보세요. 기출된 문제 중에서 300페이지에 나온 신규 등록 설명이 틀린 것. 3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소위자 신청에 신규 등록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 환상을 지치없이 등기관세, 등기촉탁 등기촉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규 등록의 가장 전용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번에도 주의할 것은 60일에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과태료 중에서 다 삭제됐습니다만 이걸 거짓, 허위로,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는 토지 이동 신청 규정 중에서 거짓으로 하거나 허위로 신청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의 벌금형은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전환. 이거 등록 전환에 대해서도 이건 개념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임토라고 하죠. 임토. 임야대장 등록실, 토지장 등록실, 옮겨 등록하는 거. 이 등록 전환인 경우에는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임토라는 것은 이게 토지가 움직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임야. 임야를 만약 개발했다.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임야대장 등록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토지 이용가치가 증가됐어. 그래서 이렇게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했더니 아파트 부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때는 더 이상 임야대장 등록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토지 대장 등록지로 바뀌죠. 그럼 이거 토지 대장을 만들려면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세트로 따라다닌다 했죠. 이렇게 오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가진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록 전환의 경우에 이 토지 표시와 관련된 지적 측량을 새로 해야 되며 임야도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이라고 했죠. 지적도 일반 축적 1,200분의 1.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500분의 1 커집니다. 큰 축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정밀 측량을 통해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데 이 측량에서 토지 면적 결정할 때 허용 오차범 2인에 있느냐 초과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 방법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장례도 나왔죠. 이것은 앞에 면적 결정할 때 그 규정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딜 잠깐 보시냐면 이 내용이 25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2등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 중에서 분할과 등록전환 이게 기본적인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조문에는 분할 시 면적 오차 정리,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 정리, 축적 변형 시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 후 작성 지역에서의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등록 전환과 분할입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 시 임야 대장의 면적과 임야 대장의 면적과 임야 도의 면적, 이거 지적 측량을 통해서 자,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표를 새로 결정할 때 면적 오차 허용 범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오차 범위를 2인에 있느냐 따라서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한다면 이 임야 대장, 임야 도의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 정정 후, 직권으로 경계하는 좌표를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 시키고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떠냐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을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 바로 등록 전환 될 면적입니다 이거를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자주 됐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 전환 시 오차 정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상 중에서 작년에 개정된 내용 그거를 우리 기본서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301페이지 표시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그래서 2020년, 작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 등록 전환 대상이 좀 완화했다 종전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 되는 경우 이런 예외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목변경과 관련된 것을 요건을 완화해서 이것과 무관하게 신청 대상 토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형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되어 남은 토지를 임야되어 계속 전환이 불합리한 경우 그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번이 이게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60에 신청하되 등록 및 정리 방법에 가면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하되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에 여러분 302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반드시 해라 그런데 만약 종재 측량 결과 임야대장상 토지표 이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시키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아까 제가 면적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확인해 드렸죠 등록 저안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면적에서 여기서 대상 문제하고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을 특히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라고 나왔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302페이지에 나온 것은 등록 전에 설명이 틀린 것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로 나온 거 22기출문제 중 4번 질문을 보시면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결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이내일 때 그리고 302페이지 초과할 때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이거 두 개 허용 범위 이내일 땐 뭐라 그랬죠 등록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등록 전환 될 면적 즉 이 얘기는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 이걸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임야대장의 면적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뒤에 다시 잠깐 또 어딜 보시냐면 이번 기출문제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를 동시에 같이 해결하면서 넘어가죠 자 333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작년에 30의 기출문제 자 등록 전환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거기에 과합니다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 초과할 때 이거 땐 어떻게 할 거냐 직권 정정으로 등록 전환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초과할 때는 1번처럼 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 오차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면적 오차 등록 전환 관련된 면적 오차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을 보세요 분할 302페이지 분할은 요 부분도 이건 한 필지를 두 필지를 나눠 등록하는 것인데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303페이지에서 특히 이제 요거 의무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또 문제되는 거에요 요거 요 부분은 1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1필지가 용도가 바뀌었으면 먼저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부의 집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전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때 지목변경 신청을 함께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가 있는 것은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땐 분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의무가 없습니다 임의적 사유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 불합리한 지상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는 분할이 포함된 개발의 허가를 받았을 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정되면서 대통령령 개정되면서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만 분할 신청해라 순서를 명확하게 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해라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 관련해서 의무가 있는 이 부분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의무 의무가 있을 때는 분할 신청서와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돼요 함께 그래서 분할 신청 마지막 주에 나와 있죠 의무적 분할 대상일 때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그 다음에 등록 및 정리 방법 관련해서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 면적 오차에 대해서는 특히 여러분들 30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듯이 면적 결정에 있어서는 분할 전입 면적과 분할 면적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차가 있을 땐 어떡하느냐 이건 앞부분 앞부분에서 258페이지에서 다시 아까 봤던 부분 말씀드렸죠 258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자 분할 시 면적 오차 정리 방법은 자 뭐라고 나왔어요 분할에 의한 면적 분할 전입 면적 증감이 없어야 되는데 다만 분할 후 면적 합계와 분할 전입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분할으로 각 필시 면적에 따라 나누어서 결정하고 즉 안분 처리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땐 지적공부상 면적 경계를 정정해라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땐 지적공부라는 건 분할 후 지적공부입니까 분할 전입 지적공부입니까? 분할 전입 지적공부죠 왜? 분할 전입 지적공부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고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관련돼서 무슨 얘기냐면 분할한다 토지를 분할했어요 잘랐다 그러면 만약 이게 분할 전에 전체 천 제곱미터였다 네 필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네 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 후 필지 1번 2번 3번 4번 네 필지 면적을 다 합산 처리하면 이것은 당연히 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분할했던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자르기만 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계속 자르기만 하면 되지? 이게 더 작다 작다면 분할하면 면적이 줄어든다는데 누가 분할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할 전입 면적 이것은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산 처리해서 이게 면적이 같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야 된다 그런데 면적 결정할 때 단수 처리는 방법에 따라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갔을 때는 오차를 각 필지 면적 비율대로 나눠라 이 오차를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분배 나눠주는 것을 우리 안 분할한다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건 원래 분할 전 이게 새로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초과해 버렸어 그때는 이 분할 전 지적 공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 지역 공부상 경계 면적을 정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58페이지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 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3페이지 분할했다는 면적 결정 방법 정도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경계에서 설명하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분할했다는 경계 설정할 때 건물 걸리려면 안 되는데 예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제된 것이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분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걸 찾아야 했을 때 4번 지문처럼 공공사업으로 도를 개설하고 토지 분할할 때 건축은 권리계 결정에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예외 건축을 권리계 결정에서는 예외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경계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 뒤에 가보면 여러분 요약 지분 어디에 있냐면 26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분할했다는 지상 건물 권리계 결정에서는 안 되지만 예외가 4가지 나올 겁니다 법원 확정 판결을 쓸 때 이걸 판공사도라고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성에 따라 분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공용 토지 분할 지목이 도제하고요 철수학가지 요 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요런 토지에 대해서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동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등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건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요것이 지금 문제 기출 지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표 예제로 나온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 지미에서 도로 도로를 개설하기 토지 분할할 때는 건물 권리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것이었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합병에 대해서 합병은 여기서 논점은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과 합병이 제한 사회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은 의무가 있는 것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무엇을 기억하냐 첫째 의무가 있는 것 합병 의무가 있는 거요 공공용 토지다 두 필지상이 붙어 있을 때 그럼 이 지목이 몇 개냐 11개 지목이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목 도로, 재방, 하천, 물론 천하 없어지만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그래서 도제, 학우, 철수, 확장, 공채 도제와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런 지목에 대해서는 합병 의무가 주어지더라 두 번째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있죠 공동주택 부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부지는 구분 건물 되면 대지권 등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1차가 돼서 대지권 등기 할 때 표제부에 토지가 많아지면 이걸 등기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합병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부지로서 합병 의무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공공 토지 합병 의무가 있는 거 공공 공공 토지 11가지 지목 기억할 것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더라 이 말 하나 하고 합병의 제한 사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한 사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와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합병의 제한이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 A소유 토지가 있다 그러면 합병 전에는 당연히 두 필지 이상이다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되는 것이 합병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합병 후에는 반드시 일 필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 필지의 성립 요건 여섯 가지가 있다 했죠 지지지 축소 등 지본부여 같고 지반 연속 지방이 연접됐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했죠 그 다음에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이때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다 라고 표현했죠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합병을 하면 절차를 보세요 합병 전 두 필지였습니다 두 필지 이상이니까 세 필지 네 필지 상관이 없습니다 합병은 반드시 한 필지가 됩니다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니까 10번 결정하고 자 경계는 합병 후에 10번지가 어떻게냐 이게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합병 전 10번지와 경계나 면적 좌표값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때는 필요 없는 것만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워가지고 결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 처리했다 그래서 경계 좌표 면적을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도 결정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되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하고 합병의 요건이 뭐냐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일 필지 요건을 갖춰라 그러면 합병의 제한 사유란 자 이게 합병이므로 합병할 수 없는 거 제한 제한 할 수 없는 거니까 일 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권리 관계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합병이 가능한 권리가 뭐냐 용익물권 즉 임차권이나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란 것은 자 용익물권이란 것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을 말합니다 지지전 자 이것은 일부에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이 11번지를 합병지로 B에게 지상권 설정 이뤘다 그러면 이것은 일 필지 전부가 합병 전이었지만 합병으로 나면 이 오른쪽 부분은 합병 후 토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일부에 재산권이 성립될 것이냐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용익하는 권리죠 부동산 일부에는 권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용익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 비핵에 저당권을 설정해줬었다 합병 전에는 당연히 부동산 전부니까 토지 전부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합병 후 토지는 토지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방 하나만 저당권 설정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이렇게 합병이 가능한 권리와 불가능한 권리 중에서 이런 용익하는 권리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권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용익물권 이걸 뺀 나머지 이거 이외의 권리는 합병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창설적 공동저당 공동저당 중에서 자 창설적이라는 건 등기 원인과 목적 접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똑같이 두 필지를 같이 담보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저당이 되면 부동산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 다 공동저당입니다 물론 등기와 관련해서 다섯 개 이상일 때는 공단 목록을 등기관에서 작성해야 되지만 두 개 이상일 때 공동저당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등기 원인 목적 접수번호 똑같은 것을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 먼저 저당구 설정 후 나중에 담보가 부족해서 추가로 넣었다 그러면 추가적 공동저당 이것은 서로 원인과 목적 접수번호가 다르죠 등기 접수번호나 날짜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 이것은 합병 전 필지 전부의 등기 원인 목적 접수번호 똑같은 저당권과 근저당권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보가 등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 전 각 필지에 등기 원인 목적 접수번호 똑같은 걸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은 예외적으로 합병이 된다 왜? 합병하고 나면 전체 한 필지 전체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것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에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법 37조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창용 이외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제한사유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자 1필 조건을 갖지 못했거나 이런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04페이지에 합병 두 필지 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60일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이런 305페이지 설명도 있죠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될 토지는 첫째 공동주택의부지나 공공용 토지 11개 지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제하고유 철수확장공채 이거 11개 지목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 요건과 관련해서 1필지 지목이 같아야 된다 지본부지통이다 이거는 수정할 게 잠깐 있습니다 여기 교재 305페이지에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여기 1필지 요건 중에 지목이 같고 지본부지 같고 소유자 같고 그 다음에 축척 같고 등기부 같고 이건 다 같은데 네 번째 서로가 연접해 있어야지 아직 안 할 게 아니라 연접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붙어 있어야 합병하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서로 붙어 있는 걸 연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고 연접할 것으로 이걸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오타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고 7번에 나온 것이 합병의 제한서입니다 305페이지에 양가로 7번 합병 허장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지상전세 금융차권 승역지 지역권 등 이 외 핵심 이 외 이거 등기 이 외에 등기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권리만 합병할 수 있는데 소유권은 여기 1필지 요건 중에 소유자 동일 요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합병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및 연월 접수보나 동일한 저당권 물론 근제당권도 포함된다겠죠 합병할 수 있다 예외 창설적 공동저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합병에서 제한사유 공부했고 의무 됐으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면 되고요 308페이지에 보시면 308페이지가 아니고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306페이지 6페이지 22 기출문제 보세요 이거는 말만 몇 번 꼬아놔가지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부정의 비교적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합병이 가능한 경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여기 1필지 요건에 관련해서 여기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원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합병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번 집안 연속되지 않았다 즉 과거에는 연속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연접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한필지 요건을 여기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한필지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이 같다 이거는 이제 여기 소유자 같다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 같다는 건 공유 토지라면 지분까지 같은 경우니까 합병이 가능한 1필지 요건을 충족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된 것이고 4번 축적이 다르다 5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등기 여부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는 제한 사유가 되고 또는 여기에 이걸 이쪽을 물어보거나 이쪽을 물어보는 건데 어디를 출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작년 기출문제 31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에서 334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재작년이군요 합병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걸 찾으라 했죠 보시면 1번 합병할 땐 측량하지 않는다 하겠죠 합병제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 면적으로 결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합병제 필지에 주거사함을 건축물이 있을 때 이것은 집원에서 이미 나왔었죠 건축물이 취한 집을 합병 후 집원을 신청하면 의무가 된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경계는 합병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 했고 4번처럼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이동조사만 합니다 즉 토지 이동조사만 한다는 것은 지적 측량을 실시했을 때는 검사 측량을 하지만 측량하지 않으면 토지 이동조사만 해서 실질적 심사 방법을 사용한다 했고 5번에 보시면 자 이런 도로, 재방, 하천, 구호, 유지 이런 공공용 토지 합병 의무가 있다 했죠 그럼 며칠 60일 의무가 있으면 전부 다 60일이고 등록만 수만 90일 하겠죠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계에 관련돼서는 지목변계는 등록된 토지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목변계에 관련돼서는 306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된 토지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대상 토지 중에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공사 준공됐거나 토지 용도 변경은 당연한데 특히 건축물 용도 변경 여기서 건축물 용도 변경과 특히 또 다음번에 나온 도시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즉 도시협화 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지목변경 사유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와 관련해서는 그 준공을 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특히 준공이 됐거나 용도 변경이 됐거나 이런 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그 여러분 기본서 307페이지에 보시면 첨부 서류 중에 양가로 3번 개발의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등등 이런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 지목변경이나 농지 상호관 즉 전답과선 상호관이 지목변경일 땐 첨부서를 생략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측량은 안치만 토지 이동조사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308페이지에 예제를 잠깐 보시면 틀린 것 중에서 3번 보세요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장이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지 갑자기 희도지사 확인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서류든 소관청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능한다는 것은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등록 말소는 참고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 하천 부지가 되면 지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는 바다로 돼가지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가능성이 없을 때 등록 말소 하는데 절차상 먼저 소관청원 소유자한테 말소 통지부터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소 통지 없이 등록 말소는 없어 직권 말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소 통지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90일에 해주면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도 90일에 90일입니다 요거만 90일 나머지는 다 60일이지만 요거만 90일입니다 특히 말소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고 또 회복 등록은 의무 자체가 없어요 90일 이내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말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말소했을 땐 정리 결과를 반드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토지만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말소했다면 바다가 늘어났죠 그러면 그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을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공 통치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자 토지 소유자 엔드 및 및이라는 거예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소공 통지를 해주라 이런 얘기 요거 정리 결과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한다 요 말 꼭 기억하시고 또 우연히 회복돼서 바다로 들어갔던 토지가 솟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조문만 있습니다 만약 회복됐으면 말소 당시자에 따라 회복시킬 수 있지만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거 법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한번 포락 바다로 들어가면 소유권이 영국이 소멸한 것이다 이런 판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땐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한다 요기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 잠시 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회복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4번 보시면 소관청으로부터 지역공부의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 여기서 다 의미는 60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던 것이니까 이렇게 출제 문제를 확인하시고 유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이동사유 신청 의무화 주어진 것이라이고 의무화 주어지면 60일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이고 이것도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